자 이거 1레몬 끝나갑니다 1레몬 끝나갑니다 기업폭행하지 말고 아 요구 구수게 몰렸어요 망했어요 기업폭행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개투부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막자2 가 되겠습니다 막자2 저번에 막자1 미니게임 했었는데 이번에 막자2입니다 자 시작하자의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요즘에 유행하는 카트라이더 막자 그걸 옵지판 막자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조가 화물 도착지점까지 스페이스바와 WASD만을 이용해서 화물 도착지점까지 갈겁니다 이 한조를 브리기테의 밀치기를 이용해서 6명을 피해 도착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옵시다 고생 고생 자 여러분들 첫번째로 제가 1분이라는 시간동안 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기테 너무 무서운데 어 밀치기 금지에요 밀치기 금지입니다 방병 밀치기만 가능해요 쉬프트 쓰시면 안돼요 채팅에 채팅에 죽여도 되느냐는데요 아 죽이면 안돼요 왜그래요 왜 죽일래요 왜 저 죽이지 마세요 네 쌓인거 많았나봐요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둘 둘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둘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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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갑니다 둘의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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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아 반 반 둘 셋 주문 짠짠짠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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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착그링 누르지 마 아 야 착그링 누르지 말라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유아아 옼 아 밀치기만 와 이거 밀쳤어 ㅎ 미쳤어 ㅎ 아 좀만 더 가야돼 좀만 더 와 막자 미쳤어요 진짜 겁나 어려워 와 와 와 아 아 하 roommate 하 roommate 하 roommate 하 roommate 많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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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빠져 안빠져 좋아 많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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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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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hired 와 와 하하 멋있다 아 쌓인게 많았나봐요 자 여러분들 저는 1분만에 여기 도착했구요 그래도 많이 온거 같아 나는 그쵸? 어 나 많이 온거 같아 여기 자 이번에는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어도 어차피 저기 많이 간거야 이번에는 큐디님께서 한번 근데 죽으면 탈락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맘대로요 아니에요 아 죽으면 탈락이지 아니야 자 이번에는 큐디님께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와도 돼요 큐디님 인복이 이런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바로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1분이라는 시간에 오오 작전심박해 작전심박해 오오 뒤에 따라하고 있어 막자들이 따라하고 있어 막자들이 따라하고 있어 와 이거 막자 미쳤다니까 옥지판 막자 진짜 미쳤어 와 이거 뒤에서 밀어 야 뒤에서 밀어줘는데 오히려 아 다시 진짜 내가 저기 간거 기적이라니까 내가 저기 간거 기적이라니까 아니 아니 사장력 좋아 와 와 와 우리 대화를 해보자 큐디님 그냥 키보드에 손 따도 이거 그냥 손 나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와 떨어진다 아 떨어졌어요 아 울고 이게 아 이게 아 좀 찢겨져요 자 여러분들 전판 큐디님은 여기 기록하셨고요 이번에는 곤이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큐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에 이거요 두칠이형 금화입니다 제가 제목 봤어요 저 형 금화였어요 곤이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곤이님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무릎 꿇고 조금만 막아주세요 아 아 안통해요 안통해요 아 자 이번엔 곤이님 준비해 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말 자 곤이님 실망했고요 오 그래도 큐디기보다 많이 왔어요 헬로 It's me 어 아 아 야 7초만에 탈락하시네 야 7초만에 탈락했는데도 그래도 큐디기보다 기력좋아 어 큐디기보다 기력좋아 어 고효율이네 고효율 어 짧고 굵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마지막으로 마가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등은 제가 저기 찍었고요 전판은 고이님이 여기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가님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출발 자 마가님 과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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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다 떨어지나요 떨어지면 오오 오오 떨어지면 안 돼 오오 그래도 곧이 기록 깼어요 그렇지만 브링크가 뒤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자 1분 동안 버텨야 돼요 오오 멀리 가는데 오오 자 현재 1등인데 현재 1등 이제 왕쪽으로 왕쪽으로 만가면 돼 현재 1등 아아아아 자 이거 1분 끝나갑니다 1분 끝나갑니다 1분 끝나갑니다 기업 폭행하지 말고 아 구수개 몰렸어요 망했어요 기업 폭행하지 말고 기업 폭행하지 말고 자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스페이스바 잘 이용해야되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스페이스바가 자 점점 뒤로 밀쳐지고 있는 마그스 아아 자 1분이 끝나갑니다 마그님 또 구석에 몰려요 아아 야 좋은거 가지고 있냐 이거 어디서 어디서 말 봤는데 막자가 아니라 삥떼끼인데 아아 슬퍼요 마그님 1분이 끝나갑니다 몇초 넘었죠? 아아 1초 5끝 아아 끝났어요 아아 많이 왔다 2등 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2등 게임 우승자는 저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죽었다 와우 탐승애보다 지금까지 키보러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바잉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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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